하와이 휴, 휴즈입니다 자, 오늘은 브라이 스탄츠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미 메이셔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꿀잼요차 출발합시다 뿌뿌 빠빠빠 어? 스타바크? 어? 불어놀이공원인가요? 방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 에드걸 아! 알람 소리가 그 켜! 어? 뭐야? 어? 어? 야! 이거 완벽해! 요거다! 아... 자자자! 에드거! 이거야 이거! 오늘의 패션 아이템! 아니... 아니 이게 뭐야! 애기가 차는 것도 아니고! 아니 잠깐만 저 뒤에 저거 너무 엄별로 싼거 아니에요? 오빠 잘 갔다 와! 학교 가나보네! 따라따라 따따따라 음... 보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... 아따라 그런지 이놈의 학교는 언제나 갈때마다 떨려 따따따따따따 어? 냠냠냠냠냠냠냠 하아...? 와우 polished 아! 역시 내 사랑 비비 저 껌 씻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뻐 그냥 짭짭짭! 짭짭짭! 빵! 오! 저 풍선 터트리는 모습까지 역시 내가 파는 여자야 아주 그냥 뻑 갔는데요? 따라따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듣자마자 집에 가고싶다 자자자자! 오늘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아니야 수업은 됐고 비비나 봐야겠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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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야 이게 이게 교실이냐고 이 자식들 이거 안되겠어 정신 차려 인마 이거 완전히 마탱이 갔네 이거 인마 그리고 수업시간에 누가 차려 인마 그 와중에 콜레트는 오늘도 열심히 기념품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일인가 자 오빠 어서와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 그리고 비비도 초대받았나보네 에드고야 생일 축하해 어머나 비비야 나를 위해 선물을 갖고 와준거야? 실화야 이거? 어머? 아하하하 이거지 이거 와 너무 예쁜 목도리 아니야 이거? 어 아주 특별한 선물로 만들어줄게 목도리에 영혼을 담았습니다 완벽해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그렇게 이제 비비와 에드고는 커플이 확정이 됐네요 아 이 아저씨는 누구죠? 거즈 아저씨가? 아 바이러니 무인도에 표류한 것 마냥 그렇게 거즈가 되었어요? 바이러니 타파크에 찾아옵니다 따라 아 오빠 잘하고 있으려나? 흠흠 어머 하하 잘 지내고 있었나 코올레트 자 이거나 받아라 그렇게 그렇게 악마로 변해버린 코올레트?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? 이야아아아 빵 안돼 비비 잡혀간다 아 코올레트 정신 차려 얍 얍 오오 어 치료제였나보네요 저거는 일단 바이러니 오자마자 도망치는데요 이거 맞아? 하 너무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 자 그리고 대 우주의 시대 설마 오늘 러프스 이야기인가요? 아 아 오늘은 러프스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워 워 얍 아이고 여보 오늘도 맛있는 생강 갖고 왔어요 으응 아빠 것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되지? 내꺼 인마 아 내놔 아 아야 으응 싸우지 말랬죠 내가 먹을 것 같고 으응 그렇게 우주를 떠들고 있던 어둠의 군주로서 재탄생한 스파이크 오 이 별을 이제 침략하러 오는 거군요 흐흐흐흐 자 오늘은 어떤 별을 접수해볼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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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ripture 어 helpless 이 Spain 그냥 우주별 하나가 순식간에 뚝딱인데요 어 NA ghost lake 오케이 오늘은 애피타이저로다가 가볍게 우주 행성 먹방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러프슨의 가족들 그때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늘이 자 어둠의 군주 러프슨의 행성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활동 안 돼 자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난리 났다 애기만 태우는 거야? 아들아 꼭 살아야 한다 안 돼 저기 아빠 아빠고 지금 애기가 러프스 인가 본데요 아들아 꼭 살아야 한다 아 그렇게 혼자 러프스 혼자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안 돼 안 돼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아빠 아 잠깐만 아 러프스 너무 불쌍해 아 그렇게 혼자서만 생존을 하게 된 러프스인데 행복했던 우리 가족들 그때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벌여볼까요? 아 저 별 프로딩딩한게 아주 참 박살내기 좋겠구만 다음 목표는 지구인가요? 그때 지구에서의 쉘리 지구에서의 쉘리 어? 야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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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하 아 집사로 간택 받았습니다 여기 땅 어머 너는 어디서 왔니? 아 커여왕 자 그렇게 새 가족이 되었고 어 어머나 하하하하 쉘리 서프라이즈 오 오 여기 세계에서는 콜트와 커플인가 보네요 야아 하하하 뭐야 뭐야 아 이 고양이 뭐야 쉘리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미안해 그때 다시 러프스 어떡해요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자 오늘의 콘텐츠 미니 우주선 박살내기에요 갑니다 출발 뿅 오 어 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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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 시스템 발동 와 그렇게 이제 지구로 떨어졌나 본데요 아 하하하 랄랄랄라 잠깐만 떨어진다 오 뭐야 저건 또 펑 뭐이 이거 개잖아 어 여긴 어디죠 야야 너 이거 눈탱개 좀 보겄다 야 이거 좀 낄래 Let's go 아이 개시록해 야 처음 봤지만 본능정으로 싫다는 감정이 마구마구 솟구친다 내 일로와 иту 왈왈왈왈왈왈왈 자 일단 러프스 셜리내에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